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 탑 10 10위, 개, 학습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인간과의 교감이 뛰어납니다. 9위, 너구리, 문제해결능력, 호기심, 환경적응력이 좋습니다. 8위, 아프리카 회색 앵무새, 언어모방, 문제해결, 도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7위, 문어, 환경조작, 문제해결, 탈출능력에 뛰어난 지능을 가졌습니다. 6위, 까마귀와 까치, 문제해결능력, 기억력, 그중 도구 제작능력이 특히 뛰어납니다. 5위, 꿀벌, 커뮤니케이션, 학습능력, 사회적 구조의 지능이 높습니다. 4위, 코끼리, 뛰어난 기억력, 도구 사용, 학습능력, 사회적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위, 돌고래, 자기인식, 복잡한 사회적 행동, 문제해결능력 등에서 뛰어납니다. 2위, 본호보, 공감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성적행위를 통한 갈등해결능력 등에서 높은 지능을 나타냅니다. 1위, 침팬지, 복잡한 사회구조, 도구 사용, 사회적 학습능력에서 뛰어난 지능을 보여줍니다. 현재 똑똑한 동물에 관해서는 다양한 기준과 연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목록을 기반으로 설명드렸습니다.